대한민국 청소년회 회 뉴스 공예령 기자 인천광역시는 1월 13일 한국이민사박물관에서 인천글로벌시티 대표 방화섭과 제외동포교육 및 한인이민사 연구조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. 이번 협력식은 유동연 인천시립박물관 관장 김상열 한국이민사박물관 관장 방화섭 인천글로벌시티 대표와 김학근 경영관리본부장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. 야한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제외동포들의 고국이해와 정체성 확립을 위한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한인이민사와 관련된 자료수집과 보존 제외동포와 한인이민사 관련 자료의 연구조사 등에 대한 공동협력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. 유동연 인천시립박물관장은 이번 협약으로 제외동포들의 고국이해를 돕고 그들의 이민기록을 연구조사할 수 있게 됐다라며 앞으로 이를 통해 한국이민사 자료의 보존 및 관련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.